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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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본 분들 아니세요? 저, 저 잘 알아요? 네. 저, 이거 잠깐만요. 에이. 에이, 정말. 잘하시네, 이분 분들이라면. 저 가실 때는, 저 가실 때, 사이다 주세요. 네, 이렇게 채우는데.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세요? 네. 여기 앉으세요. 네. 저기요, 여기 몇 시까지. 네? 몇 시까지. 이런. 이런? 속상하네, 갑자기. 저를 알아요? 네. 저거 그런 줄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와, 되게. 대화수, 대화수. 대화수, 대화수, 대화수. 대화수, 대화수, 대화수. 조대요. 네, 조대. 그럼 주문 좀 일단은. 네. 주문하실 건가요? 아,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, 저희 오픈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. 아, 그냥 놀러 온 줄 아셨어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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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추천 메뉴가 뭐예요? 아, 요새 추워서 새우장밥 많이 나가요. 새우장밥 많이 나가요. 아니, 그래도 이 집이 제일 주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, 냉모밀도 맛있습니다. 냉모밀? 네. 그러면 냉모밀 돈까스 세트. 냉모밀 돈까스 세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